나 이맵도 좀 싫은데 진짜 어떻게 유니크에 공격 하나가 안달려있냐 너무하잖아 어? 말이 돼? 진짜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유니크에 동생이요 내가 도우러 왔다 후훗 유비님의 그것은 큰가요? 6차지 범위 말이에요 6차지 범위 말이에요 18 Hopkins 10 Spurs 아 총대장님께서 오셨는데 왜 사기가 떨어져 이것들 중기가 빠졌어 어 지금 별 6개가 오셨는데 6개 맞지 야 동생아 뭐하는 짓이냐 너를 지금 구해주러 온 형에게 이 뭐하는 짓이냐 시야까지 가리고 말이야 그러보니까 나 어디 소속이니 어디 소속도 아니네 내가 백내대를 잡아봐 그럼 누구 뭐 저기 올라가는 일도 없네 가방에서 난리여 이미 파신의 시작 기점에 기점이 많은 분들이 있어야돼 여기서 끝인가 저게 기세가 또다니 원군은 어지겠나 당신의 원군 유봉과 맹달의 싸움으로 대체되었다 아 아 р 아 아 저에게 저지당했습니다! 뭐라고? 못하면 황평! 동쪽 기름길로 가거라! 그쪽에서부터 아군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백성의 공격은 내가 막아내겠다! 반드시 원군을 불러 이 공격을 극복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격장을 쓰러뜨렸다! 정당unächst 더 괴경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종룡은 거의 다 잊어버렸다! кого랑 같이 못하면 박스는 똑같아! 또 다른 종룡은 도착한 것이다.. 대단하러! 경룡은 집중이라는 것이다 아아, 그리스들. 격투원인 조인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원군의 진료를 빼앗게 산안된다. 서둘러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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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어? 도망간다! 이 역시 그 길을 선택했는가? 지금이다, 복병! 왔는가? 여기는 지나갈 수 없다! 올라서 주시오! 저도 해내겠습니다! 적장을 쓰러뜨렸다! 피해자는 결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힝! 전력을 다해! 당신을 막겠습니다! 위사하기를! 이렇게나 해줘도 못벽히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고전이야 그리고 맨날 고전이야 그리고 맨날 고전이야 그리고 맨날 고전이야 적장을 쓰러뜨렸어! 형님! 늦어서 미안하오! 괜찮은가요? 형님! 그가 없으니 그 체력 회복 아이템은 챙기고 가야겠고 근데 이놈의 항아리는 꼭 마지막 항아리에만 그 회복 아이템이 나오고 이딴 식으로 그 시간 끌게 만드는 건 누구 그 머릿속에서 나온 기획인지 모르겠어 과연 일망타지는 무리인가 어 참 드럽게 멀구만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멀죠 빨리빨리 좀 지나가 내가 꼭 얘네들을 갖다가 다 주워줘야 지금 너네가 도착을 하겠니 얘네가 그 얼른 만나야 지금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래야 지금 그 아군 사기가 올라갈텐데 그 둘이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관평이 어딨냐 어딨냐 관평 뭐 체력 멀쩡하구만 내가 살아남으리나 볼까 모두 고생 많이 했다 지금부터 감격한다 나의 책력은 모쩍이 격판다간다 중군 돌격파여 성우의 문을 보여줘라 명은 furious 나의 책임이 격판다 유명한 책임 뭐 하니 resol 모쩍이 격판다 두 가지 오 네 가빈 아 네 쓱 야 적장 다 어딨어 다 엉뚱한 데 있네 야 호이무자 너 잠깐 나 좀 따라와 여기 만두가 있어 음악이 근데 기껏 바뀌었는데 별로 그렇게 희망차진 않은 거 같아 이제야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왔다 그런 느낌이야 이런 거unci에 대한 음료가 좀 많이 상관없는건가요? 이제는 또 멈췄요 그건 상관없는건가요? 이제는 이제는 뭐지? 이 상관없는건가요? 이 년의 정상 아직도 보이지 않는구나. 적장을 쓰러뜨렸다. 적장을 쓰러뜨렸다. 적장을 쓰러뜨렸다. 적장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적장들은 없어지다. 적장 lanes을 수지한다. 검이 때릴 도와주라고 희 Suppressress长 그리는 SO. 도와주지 마세요! 적장을 쓰러뜨렸어 그 기세 나도 따르겠다 거기까지 내가 막겠다 뼛속까지 아프다 뼛속까지 아프다 중수가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여기는 좀 위험해 힘들구만 힘들구만 좀 위험해 좀 위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